이야... 오프라이 뭐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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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까르지? 문 돌아가고 지금 뭐야? 갑자기 뭐야? 갑자기..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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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창피했어, 정말로 야! 어떻게 저런거지? 아니, 저분이 왜 나오신 거예요? 사실 이게 한 3년 전, 4년 전부터 관장님이 수영을 좀 알려달라고 관장님 아기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야지 아기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아 관장님이 수영은 못하세요? 못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기다려주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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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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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관장님이 저렇게 딱 위에 상의 탈의 하시자마자 수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관장님이 쳐다보지러워. 뭐야 이거 갑자기. 뜨겁지 마. 갑자기 물이 확 튀었어. 비싸. 숨어가 되게 잘 어울리네. 어벤져스다 어벤져스. 다른 남자분들도 물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. 절대 안 나오지. 완전 선수인데 비주얼은. 그게 왜 창피해.